오! 음식 냄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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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너무 얇은 방. 세상 참 좋아졌다. 좋은 실대야. 헤이! 왜 집에 오시나요?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친구를 초대했어요. 저희 집을. 홈파티 24시. 핑거푸드 같은 거 만들어보는 건데 오늘은 푸르츠 슈크림이랑 막창이 올라간 까넣페 언제 먹어도 맛있는 국물떡볶이, 핫도그. 요렇게 3개구리. 빨리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재료는 이미 제가 다 이 냉장고에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짠.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구매를 했고 90%, 80%가 GS25에서 산 거예요. 왜냐면 저는 GS25 차돌이. 떡볶이. 제일 기대하는 음식이 막창 까넣페인데 너무너무 간단해요. 특합 팁 위에 오늘의 불막창을 얹으면 되거든요. 불막창 차돌떡볶이. 떡볶이에 스트링슛을 얹은 다음에 편의점에서 산 팝도그를 찹찹찹 잘라서 얹어서 묻은 거예요. 그리고 디저트로는 한입 가죽 슈에 7,000원. 사이머스켓과 복숭아. 첫번째로 푸르츠 슈크림을 시작해볼게요. 일단 슈크림을 다 주세요. 그리고 사이머스켓을 같다. 너무 많은 것 같다. 끝! 잠시 막창을 먼저 조일볼게요. 그리고 막창 까넣페 만드는 동안 떡볶이를 조이자. 둘 다. 천재 아냐? 1분 30초 지내줄 stat 그러면 이러다가 마지막은 떡볶이에 스트리치즈를 얹을 건데 이렇게 줄을 재벌가지고 만드는 시간! 진짜 20분!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선생님! 지금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오! 음식 냄새! 어머 어머 어머! 제가! 어머 선생님! 이게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팅파티 여기 탐빛이신가요? 아니 아니 저희 집이에요! 저도 잠옷 입고 싶은데 그럼 호흡할게요! 하나 둘 셋! 뿅! 잘못 입었어요 여러분! 화장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뭡니까? 어떡해! 불만창에 이거 뭐야? 사이머스켓도 몰라! 불만창에 이렇게 어울리죠! I love you! 괜찮죠? 괜찮지? 맛있어! 이거 집에 불만창이 이렇게 어울리죠? 너무 맛있어! 이거 먹으면 핫도그입니까? 네! 이거랑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맛있습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 음! 그렇죠! 귀여워! 너무 맛있는데? 아깝다! 아깝다! 메인 먹다가 네! 간장룩이! 여기! 오! 오! 이거 슈크림 되게 추워서 슈크림도 이걸로? 네! 막집을 산 거 아니고요? 너무 맛있어! 그냥 진짜 초대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좀 약간 있어 보이게 할 수 있겠네 너무 맛있어! 세상 참 좋아졌다! 좋은 시대야! 좋은 시대! 정말 넘기 없었거든요 조금 비싸긴 한데 3만원대! 우리가 누구를 초대해서 편의점 음식으로 이렇게 비싸 보이게 만드는 거니까 재료가 되게 많이 남아요! 꺼내 먹어도 돼! 홈파티는 무조건 술이 있어야 돼! 이렇게 따지면 남극에 맥주 안주로 너무 좋다! 너무 퍼펙트해! 저도 맛깜까 팔 좀 치우시면 안 돼요? 코스모 디지털팀 홈파티 도구 취하자!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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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거거든요 괜찮죠?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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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홈파티를 제가 개최를 했는데 또 만족해 주셔서 음식이 좋았고요 음식 좀 더 간단하게 빠르게 맛있게 조치할 수 있는 추천드립니다 후기 드셔서 진짜 맛있고요 새벽 4시에 또 홈파티 할 수 있는 거니까 수고하자 수고하세요 수고하자 수고하자 Kit